자 여러분 이거 다시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됐잖아요. 그렇죠? 됐는데 자 그거 좀 할게요. 일단 여러분 이게 여기 밑에 보세요. 스크롤바가 좀 이렇게 가끔 생기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되겠어요. 일단 이게 반응형 사이트니까 전 이걸 하겠습니다. 반응형 사이트니까 html과 바디에 오버플로우 x 히든 이거 걸어주면은 요거 막 한다 하더라도 뭐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y는 비저균 왜 이렇게 되지? 오버플로우 관련된 화 봐온게 있나? 이것도 걸고 요것도 걸게요. 요기다가 요기다가 할게. 요기다가 오버플로우 x 오버플로우 히든 요런식으로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뭐할까요? 클론 아닌거 레드 빼고 아까 했던거죠? 요기다가 비저균 히든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에프킷 다시 누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다시 한번 빼볼게요.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됐네. 아니네? 그냥 누를게요. 네. 됐습니다. 네. 자 이제 됐어요. 이제 요걸 잘 보세요. 요게 엄청나게 실행됩니다. 하이라고 해볼게요. 하이 요기서 왔다갔다 그러는 것도 굳이 실행할 필요 있나요? 계속 실행되잖아요. 어차피 요기서 왔다갔다 그러는 거는 얘를 건들 가능성이 없는 건데 그쵸? 얘가 정말 바뀌었을 때만 다시 재정리를 해볼게요.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되게 단순하게 처리할 거예요. 라스트 너비 이게 뭐예요? 가장 마지막에 측정한 이 녀석의 너비예요. 이 녀석을 일단 0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가 리사이즈 됐을 때 리사이즈 됐을 때 요걸 할 건데 만약에 라스트 너비 요거랑 너비를 일단 구해야 너비를 너비는 요거죠 요거 일단은 요거를 하나 해놓고서 됐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해놓고서 여기서 이 녀석의 너비를 구해요. 그러니까 너비를 구해서 만약에 정말 가장 마지막에 측정했던 너비랑 지금 측정했던 너비랑 뭐예요? 다를 때만 어떻게 한다? 다시 그린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요걸로 이제 갱신 한번 해주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끝났어요. 요거는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근데 갖다 쓸 때 이렇게 쓰면 좋은 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지금 하이가 여기서는 하이가 잠깐만요 하이가 안 나오죠? 보이시나요? 안 나오죠? 근데 정말 요 때 요 때 바뀔 때만 나와요. 네 요게 좀 최적화가 됐다. 끝!